4-뷰alet 스타벅스~! 약 먹어야 해서 물도 받았어요 그냥 물로 받을 걸 얼음물 말고 표면이 너무 잘 있었어요 네, 보익수 적다 스타벅스 가려고 했는데 사람 엄청 많아 귀여워 도저히 살 수가 없네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도저히 살 수가 없네 도저히 살 수가 없지만 밖에서 구경을 할 수 있다 귀여워 귀한 남자 안 본 적이 있는데 그쵸 어? 맛있어? 고마워 치즈 다인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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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나 이것도 예쁘다 맛있어 아까 맞냐고 후토마끼랑 뼈 동카츠를 시켰지 뼈돈까스 뼈돈까스? 짱 신기해 맛있겠다 다 들어가서 약간 망자였기에 ㅋㅋㅋㅋㅋ 자리 엉덩이 뜨자마자 케이그랑 같이 찍고 싶다고? 자 그럼 안 이쁘잖아 나도 사진 보내줘 그냥 보내줘 크리스마스 왔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게 해놨는데 모르겠어